여행을 찾아오는 곳이 선생님이 일례를 함해합니다. 여행을 찾아오는 곳이 있습니다. 고춧가루 모두 다 공부하자 지식은 황금보다 유력하다 모두 다 조선혁명의 신장들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지식은 황금보다 유력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황금보다 유력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황금보다 유력이 많으시죠 지식은 황금보다 유력입니다 지식은 황금보다 유력으로 다 조선하시더군 지식이 황금보다 유력이 많으시더군 지식은 황금장입니다 지식은 황금장에 유지됩니다 지식은 황금보다 유력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